너 진짜 초콜릿이야? 셋 살 동안 말해라 하나, 나도 여자니까 창피하게 만들지 마 둘, 나 삐졌어 둘 반 오, 이게 배짱이네 둘, 반에 반에 반 빨리 말해 너 여자보다 더 날씬해서 어떡하려고 그래 너랑 같이 다니기 창피해 정말 살 좀 쪄 어느 손가락이 이게? 힌트 제일 예쁜 손가락 어? 얼굴 빨개졌네? 너나 좋아하는구나 뭘 그런 거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그래 귀여워 너 그렇게 수줍어해서 나랑 어떻게 사귈려고 그래 너 내가 그렇게 좋아? 나 남자다운 게 더 좋단 말이야 너 콱 안아준다 응?